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자격. 이게 뭐라고? 아, 자격. 그런데 이 산업기사는 있잖아요. 산업기사는 요것만 따면은 뭐냐? 자, 기능기획공무원이다. 한국도정보공사다. 다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나 기사공부나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감옥도 똑같고. 자, 필답도 똑같고. 2차에 와서 필답하고 뭐가 있습니까? 실기가 있죠. 똑같습니다. 실기만 조금 다릅니다. 실기만, 그죠? 실기만 조금 다르고. 자, 2차 필답에서는 그죠?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조금 이제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고 실기도 구분이 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데가 있겠죠. 지적은 그죠? 항상 공부하시는 젊은 분들은 자기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목표가 나는 공무원이다. 국토정보공사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기가 공부를 할 때. 그죠? 아, 내가 어디를 가겠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종목이 있죠. 여기에 필요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필요한 종목은 뭡니까? 지적직공무원은 전공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지적청량입니다. 지적청량. 그죠? 지적청량하고 뭡니까? 자, 지적전산학입니다. 그죠? 지적전산학입니다. 그죠? 전산학. 요거 두 과목이죠. 그죠? 자, 국토정보공사는 뭡니까? 종목이 지적청량하고 그죠? 지적청량하고 그죠? 지적청량하고 뭐가 있습니까? 지적학이 있죠. 지적학이 있습니다. 그죠? 지적학이 있고 지적법규가 있죠. 지적법입니다. 그죠? 요 세 과목이죠. 그죠? 자, 요렇게 전공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요거는 지적전산학은 이름이 저기서는 토지정보체계론입니다. 토지정보체계론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죠? 준비를 하고 자, 내가 산업기사 기사 공부를 같이 하면 되겠죠.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러한 자격 준비를 할 때 나는 공무원을 가겠다. 국토정보공사를 가겠다 생각을 해서 자, 이 과목이 있는데 그죠? 지적청량이다. 그죠? 지적청량이다. 토지정보체계가 요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적전산학이라 그랬죠. 요게 지적전산학입니다. 그죠? 자, 요기서 조금만 가미됐다. 이겁니다. 그죠? 학은, 자, 뭐냐? 학하고 법은 그죠? 학하고 법. 학하고 법이 있죠. 학하고 법은 뭡니까? 학하고 법은 공사입니다. 자, 단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지적지 공무원 중에 또 별도로 또 시험 보는 데가 따로 있죠? 서울시입니다. 그죠? 서울시. 서울시는 그죠? 또 있습니다. 그죠? 서울시는 9급이 있고, 9급이 있고, 7급이 있죠. 7급을 지금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죠? 9급에서는 뭡니까? 지적청량하고 그죠? 지적청량하고 뭡니까? 지적법이죠. 지적법규입니다. 그죠? 지적법. 그죠? 자, 요거죠. 자, 요기서는 뭡니까? 지적학이 있고 그죠? 지적학이 있고 지적청량이 있죠. 지적청량이 있습니다. 지적청량이 있고 지적법이 있습니다. 법. 자, 요거 두 개는 선택입니다. 둘 중에 어느 거든지 선택입니다. 그죠? 내가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지적청량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지적청량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지적청량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다 들어갑니다. 그죠? 지적청량은 다 들어가고. 자, 이제 법이 있고 학이 있고 전산학인데 내가 여기에 연관되는 거 그죠? 연관되는 것을 공부를 할 때 조금 달리해라.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어차피 그죠? 내가 이걸 문제가 나는 여기를 준비를 하겠다.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그 감옥에 대해서는 그 감옥에 대해서는 뭐냐? 자, 이거를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그 감옥에 대해서는 책을 다른 책으로 해라. 공무원 책으로 하든지 그죠? 공무원 책으로 해라 이겁니다. 그죠? 그걸로 하면은 자, 나는 같이 공부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출발을 하겠다 그래요. 한 발 넣었죠. 그죠? 한 발 넣었습니다. 그죠? 다들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선의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경쟁자들이 자, 어떤 사람들은 시작해서 바로 단번에 목표 달성을 다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자, 2차, 3차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뭡니까? 1차가 한 번 보면 1년에 한 번 있다 이겁니다. 그죠?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또 그만큼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하라 그럽니다. 내가 공무원을 준비하겠다 그러면은 지적청량하고 전산학은 나는 뭡니까? 자, 자격책을 보는 것보다도 공무원책을 보는 거죠. 그죠? 조금 업이 된 겁니다. 그죠? 공무원책을 보고 나면은 여기 자격은 그대로 찍는 문제라. 찍는 문제. 찍을 수 있는 문제다 이거죠.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자격시험에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물론 이것도 처음 비전공자들은 여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죠. 마찬가지죠. 그죠? 공무원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지적청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고 전산도 마찬가지죠. 여기보다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죠? 그 공부를 하면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 공무원 공부하면서 그죠? 같이 이거 하면은 나 국토정보공사 시험 보고 있다. 그리고 자격증도 싸고 그 공부도 같이 하고 하면은 이 과목, 나머지 과목만 제가 필요한 과목만 그죠? 나머지 과목만 이 책으로 가지고 자, 뭐 자격증 뭐 한 60점 이상 아닙니까? 그죠? 60점 이상이니까 자, 공무원 과목에서 좀 상위 점수를 받고 나머지는 60점만 되면 됩니다. 그죠? 뭐 100점마저 합격하나, 60점마저 합격하나 이거죠? 그래서 한 70점 정도, 한 60, 뭐 5, 6점에서 70점 정도만 느긋하게 맞으려고 생각하고 그죠?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과목을 중점을 두고 하라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그죠?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청량 중에서 그죠? 청량 중에서 자, 이런 과목들이 다 있는데 이 지적 청량에서는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지적 청량은 뭐냐? 이 청량은, 이 지적 청량은 그죠? 자, 크게 우리가 봐가지고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이 있죠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이 있습니다 자, 이 기초 청량은 지적에서는 지적 삼각 청량이 있죠 지적 삼각 청량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 청량이 있습니다 보조, 지적 삼각, 지적 삼각 보조 청량 뭐냐? 지적 도근 청량이 있습니다 지적 도근 청량 자, 그리고 세부 청량이 있죠 세부 청량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 청량하고 보조 청량하고 도근 청량하고 세부 청량을 자, 지적은 아까 얘기했죠 지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기속 청량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지적은 기속 청량이라 그래서 자, 일제시대 때부터 그죠? 우리가 뭐냐? 자, 우리나라에서 구한말에 토지조사법을 했죠 토지조사법, 그죠? 토지조사법 토지조사법에 나와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각각 이제 법이 이제 뭐 여러가지 법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법의 규정에 맞게 기속 청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속 청량이라 그럽니다, 그죠? 법에 벗어나면 안 되죠 법에 있는 규정대로 해라 그죠? 기속 청량이라 그럽니다, 그죠? Dude Also, 이거 뭐 일 E